안녕하세요 초보탈출 김선생입니다. 제가 이전에도 후방카메라에 대해서 영상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후방카메라에 화면이 들어오면 거기서 표시하는 선이 뭘 의미하고 후방카메라는 전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하실 겁니다.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. 자 오늘 알려드리는 건 후방카메라를 이용해서 주차를 하는 정확한 방법이 아니라요 후방카메라가 어떤 개념인지 정확한 개념을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. 만약에 이것만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면 후방카메라를 이용해서 주차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후진을 할 때 좁은 곳을 피해나가신다거나 하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. 자 먼저 후진기아를 딱 넣었을 때 후방카메라에 비치는 이 선입니다. 선 저 선이 난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제가 옆에 띄워드리는 화면 같이 보시면 바로 이해 되실 겁니다. 저 선은 바로 내 차 뒤에 내가 내 차가 움직일 곳 내가 내 차가 향할 곳에 대한 예시선입니다. 미리 보기 선입니다. 미리 보기 선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차 밖에서 띄워드리는 카메라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자 그럼 간단하게 정확한 방법은 아니지만 후방카메라 선을 이용해서 주차칸에 한번 맞춰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후진기아를 놓고 뒤에 있는 저칸으로 들어갈 거예요. 그러면 핸들을 천천히 돌려서 선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. 자 이해되시나요?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와서 선이 주차칸과 일직선 합체가 딱 정확하게 됐다 싶으면 핸들 중앙에 놓고 쭉 들어가시면 끝납니다.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양쪽 거울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. 약간 삐딱한 것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 잡기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삐딱한지 안 삐딱한지까지도 정확하게 거울이나 직접적인 시야를 통해서 카메라가 아닌 직접적인 시야를 통해서 맞춰주신 다음에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. 자 예를 들어서 장애물 쪽에다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쭉 진행을 해서 후방 카메라 선이 지금 저 차에 닿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가면 저 차에 부딪히는 겁니다. 그래서 핸들을 돌렸더니 아 차에서 노란색 선이 떨어져 나오네 하면 이대로 진행하시면 저 차는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. 하지만 거울로 꼭 한번 직접적인 시야로 체크는 하셔야 되겠죠. 이해되시나요? 무슨 뜻인지 보신 것처럼 후방 카메라의 선은 내 차가 갈 공간에 미리 보기 선을 표시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. 후방 카메라를 활용하실 때에는 후방 카메라 하나에만 시선을 두지 마시고요. 양쪽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직접적인 거리감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도 활용하지 못해서 주차와 후진 시 굉장히 어려워하지 마시고요. 후방 카메라가 있다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주차와 후진 하실 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